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장인 메이크업해서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그 이제 제 얼굴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누나들에게 큰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용 안녕 안녕 아 맞네 지금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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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시구나 3시? 4시? 그러나 봐 3시? 4시? 3시? 4시? 4시 4시? 4시쯤이겠네 맞아요 버스 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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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로 저는 이렇게 방금 저희 공연 맞추고 왔는데요 오늘도 너무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어제 오늘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그리고 또 오랜만에 LA에 왔다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왜냐하면 네 그러니깐 너가 안녕하세요 음악 저는 정말 좋은 기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좋았어요. Welcome to the Chinese Room! It's episode 165. 오늘은 음악을 듣고 while I eat some delicious pizza with delicious ranch dressing! I don't know, ranch dressing is one of my favorite sources out there. I don't know why. It just tastes so good. 네, 그래서 네, 여러분 창의 방에 오신 걸 환영하고요. 오늘이 165회이고 그리고 오늘도 이것저것... Oh my gosh! 네, 음악도 듣고 얘기도 나누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피자를 챙겨와서 피자와 ranch dressing을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음... 맞습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게 먹을거에요. 맛있게 먹을거에요. 맛있게 먹을거에요. 맛있게 먹을거에요. 너무... 찬이 웨이브는 나중에 꼭 기회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찬이의 방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암부를 한번 물어볼까요? zijn 여러분 기분이 nou reconsider cold how was the show was it ok? it was great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잘생겼어? 잘생겼어? 네, 잘생겼어 모르겠어요, 그냥 콘서트의 아드레날린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콘서트 하면서 느꼈던 아드레날린 지금도 느끼는 것 같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보다는 좀 아쉬운 것보다는 그냥 좀 더 잘했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건 그래서 목이 그냥 갔어요 내 목이 잊지 않았어요 내 목이 진짜 잊지 않았어요 Like... I don't know I... I think it was just too fun It was just too... Excited that... Yeah, I have lost my voice I didn't completely lose it It's still there, it's just... I can't sing properly I'm like... My voice would crack up, I'm like... Oh my gosh I don't want to show those sides Because like, you know I want to show a good... Good impression to you guys, but... I should have done better My bad, I'm sorry 미안해요 목 상태는 어때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잘... 그 조율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애들이 막... 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그냥 갔어요 어쨌든 재밌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재밌었으면 됐어요 자 그러면 바로바로 찬이방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사실 오늘 이것저것 노래들을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여러분이랑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챙기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노래부터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음... Let's see 이거였다 자 그러면 오늘 찬이방의 첫 번째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Let's go! 오! 오! I can be zero I can be one Yeah I can be zero Oh I can be one One I can be zero I can be one Woo! I can be zero Oh I can be one Oh 중간에 걸터앉아 있어 나도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삐딱하게 사람들은 헷갈린다고 내게 말해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 그래야 또 또 운이 된다 Only find a book I take away 정해야 하다면 꿈에 내 세트로 기꺼이 제게 ex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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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extra large extra special much triple from the perfect oh wow 너무 어디로 갈지 몰라 계속 저러면 두려워하겠지 걱정하지마 조금 다른 것뿐이야 내 보이지 않는 걸 하나씩 느껴봐 결국 또 깠다슴을 we can go out 저 아픈 곳에서 기다릴게 we can go out we can go out we can go out up, down cross, line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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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ero front, back front, back front, back we can go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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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창의 1번의 첫 번째 노래 드리핑, 드리핑, 드리핑 분들의 Zero노래 오일였습니다 노래, 노래 되게 좋은데요 뭔가 되게 센스가 있는 게 we can go out 위로 하자 진짜 올라오고 We can go down 그래서 진짜 내려가는 게 뭔가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이렇게 실행한 거는 또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되게 좋은 거 같아서 노래가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Drip In 분들의 It's Zero였습니다 역시 Stay Do 노래 좋다 아, Drip In That's right It's a banger Yeah, it's pretty good song 맞아요, 그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하면 릭스랑 승민이가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포켓몬 잡는 것을 먼저 시작했는데 저도 옛날에 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시작했었는데 뭔가 애들이 하는 게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아, 아니다, 순서가 그게 아니고 애들이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창빈이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창빈이도 하니까 그러니까, 아, 이거 나도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아, 그래서 다시 한번 깔아봐야겠다 해서 깔아봤는데 옛날에 이제 잡았던 포켓몬들이 다 아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 아직 있구나 이 친구들이 그래서 뭔가 애드리랑도 뭔가 이렇게 이것저것 교환도 하고 막 배틀도 하고 막 이런 게 되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빠져버렸습니다 로봇 Tobias 했고, 엘이 votesVE 네, 그러니까 lynx AND 승민, vocal 세상At painted precedent pues 인물 버리고 오늘은 내가 참고했고 거의 이렇게 흥 cranes отдел Sally cholesterol овых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했고, luckily 제가 아직도 제 포켓몬을 했고, 제가 계속 보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가 트래딩을 했고, 저희가 트래딩을 했고, 저희가 엄청난 참고 싶어요.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즐거워하고 싶어요. 그리고, 네, 아직도 안전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안전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정말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I'm Team Mystic 아, 왜냐면 블루, I like 블루 그래서 I just chose the 블루 컬러 그리고 예, I gotta work hard and become the very best 그 no one ever was To catch them is my real test To train them is my course 예, but 예, I'll become the next Mystic leader But that's probably impossible because, yeah, the real Mystic leader is probably like I mean, I know that he's like, BANG! Like he's like, he has everything But yeah, I've been really addicted to Pokemon Go 예, 요새 포켓몬 보호에 빠져 있습니다 자, 포켓몬 트레인 크리스 벤 That's right 네, 자, 그럼 다음 노래로 넘어가 봅시다 다음 노래는요, 또 이분들이 또 컴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챙겨봤지만 여러분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준비해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바로 가볼게요 다음 노래,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걱정 난 FIRE 넌 밝고 원이야 더 뜨겁고 와롭게 Be a black fire 저 우리는 네가 어디서 놓기만 Don't be afraid to put it in Let's post it, let's be more 가리만 뛰었다가 너라 그래 이제 우리 그룹 이리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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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우리 복근 복근 맥시게 뻔한 Yeah Watch it F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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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Oh my gos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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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네 방금 들은 노래는 MCND분들의 Hashtag mood 이었습니다 오구 아 뭐 MCND분들의 노래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노래들이 다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아 그리고 무대도 아니 노래도 노래인데 무대도 또 무대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막 이제 활동 겹치거나 그러면 되게 저희도 되게 잘 이렇게 반겨주셔서 전 그게 너무 되게 좋았었어요 약간 뭔가 되게 좋았어가지고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MCND분들의 Hashtag mood 이었습니다 Hashtag mood That's right 근데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아 무대에도 한번 봐야 되는데 무대는 또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창아 지금 새벽이야? 지금 새벽보다 뭐 새벽이긴 하지 12시 반? 예스 밤 12시 반입니다 워후 힙해 That's right 힙한 것 같아요 자 피자 먹자 아 네 알겠습니다 피자를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여러분 피자 맛있게 먹는 방법 혹시 아세요? 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두 조각이 있잖아요 두 조각이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조각이 있으면 왜 이렇게 방을 접어? 그럼 먹어요 진짜 이렇게 먹을게? 진짜 이렇게 먹을 거야? 뭐 이렇게 먹지 이렇게 먹고 그래 왜 이렇게 먹지? 호주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피자 이렇게 먹어본 적 있어요? 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랜치 맛있겠다 쓸 falls 랜치 맛있다 아 이게 렌치 드레싱이 진짜 맛있구나 저 렌치 드레싱 진짜 좋아해요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약간 아 그 뭐라 해야 하지 아 이게 뭐라 해야 되냐 그냥 맛있어요 단순히 말하지만 그냥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와 피 inn kaikki 그게 badass 완전 like 렌치집이 정말 좋아해요 오조 전 집합 사실 원래대로 하자 이렇게 접으면 차라리 소스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치 이렇게 찍어야지 이렇게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어 이거 브라이언 형도 그렇게 먹어요 아 그래요? 역시 나는 역시나 우리 브라이언 형한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애틀랜타에서 이제 그 면이냐 면은 언제 먹냐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보다 제가 말했던 면은 맨 마지막에 먹는 거다 할 때 예를 들어 고기즙이면 먼저 다 먹고 배불러도 남아있는 배는 면이다 해서 이제 뭐 냉면 시키거나 비빔면 시켜나 이런 느낌인 건데 그때 이제 형이랑 같이 밥 먹으러 갔을 때 멸치국수 먹으러 갔을 때 그때는 항상 면부터 먹었어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해요 확실... 확신합니다 확실히 그렇게 먹었었어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치 고기즙에 마지막에 먹는 게 면 하지만 그냥 면집에 간다 그러면 면부터 먹어야 돼 기본 상식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브라이언 형한테 그럼 그렇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왜냐? 브라이언 형은 제 인생 형이에요 제 인생 선생님이에요 제 인생 선생님이에요 브라이언 형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새로운 곡이 나오셨군요 자 그럼 바로바로 가볼게요 다음 노래 렛츠 고 여기까지입니다 이른 노래 햇빙이 아픈 오우 와우 한 번만 더 끝났어요 가차 내 손은 널 찾아서 깜빡 give me sign ooh keep on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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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우리에게 솔직한 sign 바람을 타고 blasting 찰나의 시간 don't worry 울려 뻗지 좋습니다 방금 들은 노래는 캡플러 선...분들의 캡플러 분들의 업 이었습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이제 어... 선배님들이 있는 것... 캡플러 분들의 업 이었습니다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 전에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 나온 노래인 것 같은데요 확실히 이 여름... 특히나 이렇게 LA에 있으니까 뭔가 이 여름 느낌에 너무너무 잘 맞는 노래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신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딩땅 맞아요 저 전에도 그랬었죠 맞아요 워터밤 축제에서 들으면 너무 신날 듯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완전히 약간 여름 서머 파리 트래블 여행 약간 그런 노는 느낌 누나 직장인인데 창에 따라서 눈썹 스케치 내고 싶다 나 그래도 안 잘릴까? 뭐 본인을 표현하고 싶은 무언가를 하자면 굳이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절차가 필요한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생활하고 있는 그런 곳에 만약에 뭐 그런 룰들이 있으면 그러면 룰을 지켜야 하는 건 맞고 왜냐면 이제 그런 룰들에 맞춰서 동의를 해서 거기서 이제 일하시는 거일 거 아니에요? 근데 룰이 없다면 그러면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뭐 어때?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건데 근데 저는 뭐 룰이 없다면 마음껏 다 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직업마다 다르구나 역시 직업마다 다르군요 여기 있는 날씨 어때요? 여기 날씨 완전 좋아요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시원해요 뭐 LA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되게 시원하고 생각보다 막 엄청 덥진 않고 되게 시원한 느낌의 날씨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 8! 오케이 죄송해요 sometimes i forget um yeah i'm like the type to if i eat i need to just like just eat very good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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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next song is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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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노래 let's go 뭐야 o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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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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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oh Oh, deep in my eyes, oh baby, I'm worth it 괜찮아, don't be shy 한 번 더, I just feel it Oh, deep in my eyes 자리, 참, 참, 고맙다, 줄게 everything is for you boom, shalalala Oh, gosh boom, shalalala I'm ready, you ready, uh I'm making eyes, high I'm making eyes, high oh, my god I'm down, but you're running, running, running You're all about it, and you're all about you You're going to be on your mind, and you're all about you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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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금 들은 노래는 민혁 선배님의 Boom! 였습니다 고 우리 민혁이 형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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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팩트 있는 노래로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 뭐라 해야지? 아이고, 지금 지금도 그런 것 같은데 와, 진짜 선배님 네, 선배님 몸이 너무 좋아요 진짜 진짜 멋있어요 아니, 뭐 스테이도 알겠지만 저는 연습생 전 진짜 연습생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연습생 때 특히나 이제 우리 민혁이 형 아니, 민혁 선배님이 이제 막 그런 운동 대회 같은 거 이제 되게 많이 챙겨봤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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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진짜 열심히 하고 진짜 잘해요 와, 진짜로 오, 메이플라이 맞다, 6월 8일 진짜 너무 네,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몸이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저는 저는 진짜 민혁이 형 따라가려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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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아 더 해야 돼요 훨씬 더 해야 돼요, 진짜로 진짜 여러분들 한번 뭐 찾아보라고 뭐 찾아보는 건 뭐 여러분들 마음이겠지만 근데 진짜 찾아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진짜로 형, 봉이 진짜 미쳤어요 아무튼 방금 들은 노래는 우리 민혁 선배님의 BOOM 였습니다 이 노래는 BOOM 밖 민혁 섹시 메이플라이 근데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몸이 멀어 더 멀어 더 멀어 놀랄게 그냥 웃음 근데 이 노래는 굉장히 효과적인 노래 정말 정말 좋아요 형 멋있어요 선배님 멋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안 돼 주택 있게 보고 판단할 테니까 보여줘 봐 아직 안 된다니까요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일 몸이 좀 괜찮았었던 게 울프갱 때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그 그 사진이 있는데 아직 안 올릴 사진이 있는데 네 그거 보고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 봅시다 다음 노래로 가볼게요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다음 노래 다음 노래 이 노래 저 이 노래 진짜 좋아해요 저희는 이 노래 진짜 좋아합니다 자 바로바로 한번 가고 있습니다 레츠고 좋아해 이 노래 이거 B-box Everywhere I go Bring the B-box Everywhere I go Bring the B-box 장난 없는 장잔 붐붐붐 먹으면 중국 될걸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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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머릿속에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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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려 따라하고 싶게 돼 그냥 listen up 입에 pasta like a snack 다시 repeat that I'm trap Everything make it pop like soda Yeah B-pop like soda Yeah 처음 느끼는 new flavor Oh, it's me We just want me Just let alone Yeah Oh, it's me Oh, it's me 가도 일일 되면 계속 replay Oh, it's me 미쳐버려 만들었 Yeah, yeah B-box 터트려 Yeah, yeah 나를 수로 왕복한 꿈 Boom Everywhere I go Bring the B-box Oh, my God Um, jikki-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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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ikki-dum Everywhere I go Bring the B-box Oh, my God I'm going to be T-k-dum, jikki-dum, jikki-dum, jikki-dum Everywhere I go Bring the B-box Oh, my God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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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gluc 네, 방금 들은 노래는 NCT Dream 선배님들의 Big B-box 좋습니다 Woo 진짜,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I don't know. I really really like this song 뭔가 그냥 좋아요 아, 그때 근데 맞네, 하여튼 겹쳤었구나 맞아요, 무대도 진짜 보일 수 있었고 그랬는데 진짜 퍼포먼스도 너무 좋고 노래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일본에 있었을 때 이제 또 방송을 통해서 또 같이 나오게 됐는데 뭔가 또 되게 반갑더라고요 몰라, 선배님들인데 뭔가 되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방송국에서도 선배님들 되게 이제 인사도 되게 잘해주시고 되게 막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이 친해졌더라고요 근데 되게 너무 반가워서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방송 이렇게 같이 나왔을 때 진짜 너무 재밌어요 뭔가 오랜만에 보는 느낌도 있었고 맞아요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NCT DREAMS 선배님들의 BBOX였습니다 천러 보고 싶다, 천러 천러 선배님 보고 싶네요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다음 노래는 이 노래도 진짜... 진짜 이 날씨에 듣기 진짜 좋은 노래인데 바로바로 한번 가볼까요? 천러 선배님이 찬이성 방이였던 건 모르셨대요 천러 선배님이 찬이성 방이였던 건 모르셨대요 아, 맞아요 이거 따라 얘기했었는데 아니, 뭐 충분히 모를 수도 있어서 네, 뭐 저희 괜찮아요 네, it's okay, 그럴 수도 있지 아, 네, 다음 노래로 가볼게요 다음 노래도 되게 여름에 완전 좋은 노래라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아, let's go 이 노래는 마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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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네, 다음 노래로 가볼까요? 네, 이 느낌 더 그래! 방문을 열고 자, 바람처럼 사라지나 지금 내 기분은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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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내면 너하고 나 I just wanna be Stay this way 눈이 뜨겁고 눈물쳐 출력해 춤춰 출력해 달려 달려 Stay this way 깨끗을 때부터 더 흘뻤 빠져 Stay this way Stay this way my baby Stay with me Stay with me Stay this way my baby 하늘 위로 Firebird 우리의 상관없어 깨끗을 날 바라보 Stay this way 같은 우리 그쵸 허리에 몰래 끓일처럼 왜 춤을 추지 파도소리에 몸을 맡겨 해 내일이 난 선대워도 일을 사라져 나를 깔어 당겨 다 원어비 납득여 목욕한 탈출 꿈같은 이 밤 소스윗 그 맛 그 어찌됐던 밝힐 이 밤 소스윗으로 이 밤 소스윗으로 이 밤 소스윗으로 이 밤 소스윗으로 네 방금 들은 노래는 Promise Night 선배님들의 Stay this way 였습니다 또 여기 곡정보 보니까 역시나 또 익숙한 이름이 있네요 우민이 형이 또 만든 노래네요 Collapse done 저희가 뭐 늘 항상 말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Mirror라는 노래랑 Miro 말고 Me Love라는 노래랑 그리고 I'm You 같이 작업한 그리고 그 그 그 그 그 깜짝이 기억이 안 난다 그 믹스테이 1번이었는데 플라스위보 플라스위보도 같이 작업한 형이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물론 곡도 너무너무 좋은데 진짜 프로미셔널 선배님들이 곡을 너무 약간 약간 이런 뭐라 해야지 뭔가 그 여름 느낌의 곡을 진짜 너무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이 노래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노래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DM도 좋고 네 엄청 높아요 근데 우리 지원이가 또 지원 선배님이 네 또 노래를 잘하시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Promise Night 선배님들의 Stay this way 였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이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내 문 열어놨구나 문이 열어놨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공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시원하니까 문 자동적으로 열게 되더라고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Stay this way 나도 DM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 노래 진짜 좋아요 엄청 높은데 다 선배님이구나 네 맞아요 선배님 선배님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게 예리한데요 내가 어떤 노래 들을 줄 알고 딱 맞춰버렸네 굉장히 smart 역시 우리 Stay는 저를 이제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바로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노래 Let's go 너의 비밀 오비에무 다른 불에 여행 마주 the ride I'm crazy, 분위기 I'm all the time I'm cool, I'm crazy, I'm crazy I'm crazy, I'm crazy, I'm crazy, I'm crazy What are they, tech, 다른 애 Blossom, 편한 것 체인 걸은 자 뭐 이상한 것 체인 걸은 자 He's back 네, 카드 선배님들의 Ring the Alumn 다시 한번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JSEF 선배님도 다시 돌아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빨리, 기회만 된다면 제가 방송국에서 다시 마주치고 싶어요 왜냐면, 뭐라 해야 하지? 아직도 기억나요 선배님들이 우리가 밤, 반밤 활동 때였나? 우린 뭐하고 있었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저희가 리허설을 볼 수 있었는데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저희 관객석에서 보고 있어서 막 막이라고 미쳐 나를 뛰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꼭 다시 겹칠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들은 노래는 카드 선배님의 Ring the Alarm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네요 마침내 그것도 듣고 싶다 너의 사람까지 형들 너무 멋있어요, 어떡하지? 물론 누나들도 멋있고 선배님도 다 멋있어요 다 너무 멋있어요 설렌다, 왜 이렇게 상상만 해도 설레지? 꼭 만약에 기회만 된다면 방송국에서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또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또 듣자, 그거? 전 진짜 듣고 싶은데 아니요, 그 노래는 아직이에요 임페론 한 번 듣고 가야죠 한 번 듣고 갈까? 임페론 틀면 좋지 기다려봐요 이거 듣고 가야 돼 찾아보자 찾아보자 어디 있지? Where is inferno? 너의 시원까지 왜 안 되지? 잠시만요 여기 있다 I got it I got it 너의 너무 좋단 말이지 바로 한번 가볼게요 너무 시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상관없어요 이 노래는 들어야 돼요 Let's go 오케이 왔다 뱃밥과 감정 없어 겨를 없이 여기 대부분 거찐하는 것도 중 그중한 편한 점을 가져다 친구놈들이 기대치 마치 실망이나 던지 투력이 악사한 사람 시향도 맘에 가고 fast like Nitro I think I just might take flight low Don't be to put a ball on the white low In a track we ain't not psycho 맘에 가고 fast like Nitro I think I just might take flight low Don't be to put a ball on the white low In a track and I'm psycho 너의 선 꺼지다 Oh my god 나의 선 꺼지다 두 바퀸 We're raging infernal We're raging infernal We're raging infernal Yeah Main entertainment right now What would you desire right now? 주 I think I feel it being make you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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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now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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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I'm gonna go fast like Nitro Think I just might take flight low Don't be to put a ball on the white low In a track being a psycho Then I go fast like Nitro Think I just might take flight low Don't be to put a ball on the white low We're right We're not going to die We're right We're right We're left So I'm not going to die I thought I'm gonna die I'm not going to die That means comment is coming down Out of the line Infernal You know, I'm sure I really like it What about you? I really like it You know, I love a song You know, you know what I can pop up It's like Yeah, you know 어떻게 이렇게 좋지? 완전 제 취향이라 해야 되나? 왜 끊어? 미안해요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요 잔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맞습니다 뜨거워 임페르노 진짜 진짜 좋아하지, 맞아요 잔이가 그 노래가 놀랐어 맞습니다 이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예스 뭐 할 말이 있어요 뭐 할... 뭐 더 할 말이 있나요? 그냥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또 최근에 나온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되게 좋아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Let's go 다시나 Pape 이번 노래는 이 노래인데 이 노래가 정말 좋았어요 이런 노래는 아니면 이 노래에 비하기를 켜고 상쾌한 노래인데 상쾌한 노래가 진짜 좋아해 이런 노래가 너무 좋지 춤추는 아기 플라프 어 Keep my passion, I gotta go I'm still Oh no Shabell and jato 각종 내 형황 밑줄은 뱀고 맴미 하품 응 끝이 없는 학습 이리 치고 넘어지면 나 오는 작품 예 이곳이서도 있게 move, make it mine make it right the new fun guy for every son 예 내게 너의 손에 반성 내 인삼에 나 건동여가 Harry on 다 bring it out bring it out let's go Let's go Hey Hey Shut up I'm still move Hey Hey Get right Don't touch the move Hey Shut up I'm still move Hey Get right You don't want no move 야 You don't want no move Ugh Like the military Sing This is just Yo Oh Wo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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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o Yeah Woo Woo 네, 방금 들은 노래는 J-HOPE 선배님의 MORE 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이 노래 그 약간 그 계속 그 힘 타게 되는 그 킥스네어 리듬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 또 약간 이제 뭔가 그 후렴 구간에 그 락 느낌으로 이것도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진짜 임팩트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방금 들은 노래는 J-HOPE 선배님의 MORE 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래, 정말 좋아하는 노래 피자는 이따 먹자 예스, 일단 끝나고 봅시다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슬슬 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할 게 좀 많아가지고 미안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노래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일 것 같은데 예스! 오늘의 마지막 노래 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검색창에 선빈님 썼어 Oh my gosh, what's wrong with me? 왜 그러는 거야, 자랑 검색창에 선빈님을 썼어요, 선빈님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찬아, 원 댄스 불러줘 I pray, I pray That's why I need a one dance Got an energy in my hand One more time for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 I need a one dance Got an energy in my hand One more time for I go Higher powers taking a hold on me Baby, I like your style 원댄스였습니다 제가 동생 왔다면서? 네, 맞아요 헤나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해야 할 뭐 이것저것 또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자기가 할 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헤나가 또 이제 이쪽 근처에 있다 보니까 아, 그러면 뭐 물론 한국에서도 왔지만 또 올래? 이렇게 해서 초대했는데 근데 오늘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땠는지 아직 물어보진 않았지만 네, 뭐 괜찮았겠지? 헤나가 되게 털털해요, 애가 헤나가 엄청 털털해요 어쨌든 헤나가 콘서트에 왔습니다 근데 헤나가 지금 뭐겠어요? 뭔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뭔가 신기한 느낌이랄까?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헤나는 이제 와... 8년... 8... 8... 9년 전에 애기 헤나니까 애가 이렇게 크고 막 이것저것 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집에 원이는 뭐 할까 우리 원이도 이제 무언가를 할 생각이 있겠죠? 다들 꿈은 되게 큰 아이들이니까 저희 방 패밀리는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이는 진짜 베이비 아니요 원이는 진짜 베이비도 아니에요 원이는 이제 17살 원이 이제 17살이고 한국 나이로 17살 아직 베이비네 저랑 9살 차이 나니까 원이는 이제 17살이고 근데 뭐 제가 다녔던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음악은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샤넬 어 aquell해 dot 스크 vendors 스크롬 재retch 대한민국 아, 네. 내가 항상 잘 안되는걸까. 나는, 제가 형처럼... 내가 좀... 내가 항상 걱정하고 있어. 왜냐면, 나는 한국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에서... 하지만 미국에서, 미국에서, 나는... 나는, 나는 잘 안가고 있어. 나는 잘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가고 있어. 그리고... 네. 그녀는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그리고 그녀는 여기가. 그래서 저는... 저는 좀 더... 정리를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제가 출연하러 왔어요. 그리고 그녀는 즐거웠어요. 제가 물어봐야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방 family입니다. 방 family. 오케이 뭐야 이제? 왔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렛츠고 그대 아무런 말도 하지마요 이 맘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따가운 햇살 그 아래 우리 이모님기만 좋아요 어떻게 나 숨이 가빠져요 그렇게 일하셨나보여 열이 올라요 뜨거워진 안고 다시 봐요 열이 올라요 한 번쯤은 무너져 슬피요 열이 올라요 여름밤 여긴 밤새 식지 않고 나는 자꾸 위험한 줌을 쳐요 따가운 햇살 바다운 햇살 적당한 바람 이모님기만 좋아요 어떻게 나 이제 못 참아요 그렇게 일하셨나보여 열이 올라요 뜨거워진 안고 다시 봐요 조용히 보면 목 다 pis 난고 다시 봐요 불이 취한 듯한 기분 좀만 높이 날 데려다줘 정말 잠도 싫다 우울한 밤이 식기 전에 한 번만 더 야 기억나요 에어 뜨거워진 온도 다시 봐요 야 기억나요 에어 에어 한 번쯤은 몰라줘 저 에어 헤이 네 방금 들은 노래는 선비 선배님의 열이 올라요 였습니다 선미 누나의 열이 올라요 였습니다 저건 찬바이에서 말했나? 선미 누나와 저희 쓰리아차 언급을 하셔서 물론 기회만 있다면 저희하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친한 누나이긴 하지만 또 대선배님이시니까 근데 뭔가 누나가 되게 잘 리드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작업을 하면은 같이 작업하게 되면은 누나가 되게 재밌게 잘 해줄 것 같긴 한데 뭔가 상상만 해도 뭔가 되게 신기할 것 같긴 해요 진짜 무슨 느낌이 나올까 어쨌든 저는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뭔가 그 뭐라 해야지 뭔가 밤 해변 도로에서 운전하면서 들으면 되게 좋은 노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미 선배님의 열이 올라요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창의방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니요 피자 잊지 마세요 제가 끝난거에요 제가 끝난거에요 제가 끝난거에요 캘리포니아 뭐하는 노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침시프로 오직 나한테 제가 끝난거에요 시민이 그 때 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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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지? 뭐지? 흥은진 제가 봤을 때 자, 그지? 그지? 음 제가 제일 가까운 것들은 마우스였지만 마우스는 페렛이 아니라 내가 찾아봐라 페렛 아니, 결과가 없네 에헤헤 만약에 페렛이 있었으면 좋겠다 페렛이 귀여워, 페렛이 아름다워 정말 아름다워 아무튼 저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오늘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찬희의 방뿐만 아니라 공연도 너무 재미있어서 저희 Ε different coming to the show It was just so fun, so much fun promise we'll be back anytime, we'll always be back So see you guys next time 자위네네, 이만 가볼게요 Bye, guys Bye Hug? Alright, big hug 마니아크 오, 와우! 곧 탈퇴했어요 자,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의 사람들이 여기가 내일은 목요일에 그래서 잘생겼어요 왜냐면 모두 목요일을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몇 시야? 한 5시 반 정도 됐으니까 저녁밥 꼭 챙겨드시고요 저는 이만 가고 있습니다 땡큐 스테이스 땡큐 베이비 스테이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